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요즘에 가죽이 유행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걸 또 젠슨왕이라고 말하시니까 맞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뉴스가 있을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단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가 됩니다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이 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했고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시행령은 보통 대통령령이라고도 하는데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됩니다 법 개정은 의회에서 하는 거고 시행령 개정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조정세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양도차익의 대주주는 20에서 25%를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게 50억원으로 높아지게 되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 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15억원이든 50억원이든 우리는 우리에게는 상관이 있나요? 우리랑은 상관이 없지만 이게 아무래도 큰손들이 연말에 주식을 팔아서 대주주 물량을 회피를 하게 되면 매물이 좀 나온다라는 것 때문에 불만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래서 이번에 좀 급하게 나오게 됐습니다 여야비가 2025년까지 예전에 금융투자소득과세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2025년으로 유예를 하면서 현행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되어 있다가 이게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무리하게 총선용 감세카드를 나눈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기존 약속과 다르다는 이야기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기존 약속은 2년 유예하는 거에서 25년부터 금투세 도입되는 거였는데 여기서 조금 수정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통상적인 세법 개정 절차하고 상관없이 보통 세제 개편안은 지금 나오는 건 아닌데 이거 연말에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중론을 고수한 것도 여러 상황을 두루 고려했다 여러 사람을 두루 고려했다는 게 별거 있나요? 연말에 대주주 회피물량 관련한 얘기인데 사실 이것 때문에 뉴스가 나올 때마다 조금 왔다 갔다 했었죠 회피하게 되면 상향이 되면 회피물량이 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였었는데 일단 세수 감소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상장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은 7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 인구 1,400만 명 가운데 0.05% 정도 규모라서 세수 자체에 주는 의미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게 연말 되면 그 사람들이 주식 다 팔아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건데 여기에 대한 불만은 이런 것들을 제도를 잘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기업의 전망을 파악하기도 어려운데 이게 제도 때문에 갑자기 확 팔아버렸다가 다시 확 샀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오히려 시장에 투자하는 데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게 호재인데 좀 늦게 나와서 오늘 시장에는 특별히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뉴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조금은 좀 더 밀접할 수 있는 그런 뉴스인데요 일단 이겁니다 혼인하거나 이제 출산을 하게 됐을 때 증여세를 좀 늘려야 된다는 요구의 목소리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 요구의 목소리가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게 이주호 기자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나요? 아 이거 제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거 좀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월세 같은 거 있잖아요 월세 한도 좀 더 넓혀주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지 일단 하나씩 보도록 하죠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이제 결혼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낳게 되면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친으로부터 받게 될 경우에 총 합쳐서 3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안고 아유 참 증여세를 내지 않고 좋겠습니다 자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그 원래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지 다들 아시죠? 그 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안 내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좀 현실성이 낮다고 해갖고 이거를 좀 한도를 높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혼인을 하거나 출산을 하거나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는 이게 그 혼인을 하게 됐을 때 이렇게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방법을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요즘에 또 그 비혼 출산이 꽤 있어요 혼인은 안 하면서 아이는 갖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까지도 하기 위해서 출산을 할 경우에도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출산은 혼인 여부 상관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했을 때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직계 존속에게 받은 재산 1억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한 거고요 혼인을 하게 되면 1억 5천만 원씩 해서 양쪽 합치면 3억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거였었는데 기업 승계 부분도 아마 많은 분들이 주목하셨을 겁니다 저희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기업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인 10%를 물리는 구간이 현행은 60억 원인데요 이게 12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지난 7월까지만 하더라도 여야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때에는 300억까지 해주라는 이야기가 좀 있긴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부자 감세다라는 반발이 있다 보니까 약간 후퇴에서 120억 원까지 증여세를 10%로 물리는 안이 통과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우리에게 조금 더 밀접한 영향을 주는 안은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소득 기준이 기존 7천만 원이었었는데 이게 8천만 원으로 확대되고요 그리고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도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늘리고 최대 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세부적으로 변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이제 내년부터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제가 준비했는데요 리포트,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는데 보통 매수일색 리포트다 그런 얘기가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오늘 펜오션과 KT에 대해서 중립 그리고 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매도 리포트를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어쨌든 분석가들의 다양한 의견은 시장에서 좀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서 누구 말이 더 합리적인지를 치열하게 논쟁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좀 관련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KT 관련해서 하나증권의 김옥식 연구원님이 낸 자료인데요 KT를 보유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어 현 시점에서 적극 매도를 추천한다 제목이 이걸 굳이 왜 사요? 라는 리포트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이 제목 자체가 주는 함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주식 사라 라는 얘기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동전화의 매출액이 줄어들 전망이고 물가 상승으로 영업비용이 증가되는 것이 내년에 지속될 것으로 봐서 KT의 이익이 증가할 거라고 내다본 다른 연구원들과 달리 내년에 이익이 감소할 거라고 판단한다 회사에서 자료를 제공한 것을 토대로 자신의 논리를 따라서 실적 주정치를 제공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매도 리포트 나온 다음에 한 1% 정도 약세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낙폭을 좀 줄이면서 0.56%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리포트가 매도가 나온다고 해서 그걸 바로 팔아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의견을 보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를 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좀 빠졌을 때 좀 더 싸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영증권의 엄경화 위원님이 펜오션과 HMM 관련한 리포트를 냈는데 HM 인수 이슈로 펜오션에 대한 커버리지를 중단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단이요? 커버리지 중단이라는 것은 더 이상 분석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인데 왜 분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 표현이 조금 되게 자극적이긴 합니다 기업 경영자는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보는 사람이지만 필자는 경영자가 아닌 애널리스트 나무랭이 일반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기업의 가치 차원에서 얘기한 건데 이거를 한번 곱씹어서 보면 곱씹어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 2조 원 내외의 현금 지출을 무시하고 보유 현금을 모두 인수 자금으로 내놓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펜오션 주주에게 손을 안 벌릴 수 없을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HMM을 인수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때 펜오션 주주들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거는 일종의 유상증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애널리스트가 추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돈이 얼만큼 있는지를 보고 돈이 얼만큼 필요한지를 보고 그러면 추정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 들어가는 돈이 현금 지출이 이만큼이 있는데 지금 그거가 아니라 거기 있는 돈을 다 밀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부족하게 되면 결국은 펜오션 주주한테 손을 벌릴 건데 지난 20일에 펜오션의 3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 관련한 조회 공시가 있었어요 거기에 미확정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3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펜오션 주주들은 뭐가 되는 거냐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기업 지배구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하림이라는 그룹 전체로 봤을 때 HM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펜오션 주주들은 하림의 다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펜오션 주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펜오션의 운용 비용까지 다 거기다 밀어넣게 되면 펜오션 주주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불공정해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설사 HM이 잘 되고 할인 그룹의 사이즈가 커진다고 하더라도 그 작은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펜오션 주주는 뭐가 되냐는 거예요 이게 그런 기업 지배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건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버리지 않아야겠다 더 이상 이거를 내가 추정할 수 없는 이슈가 돼버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시니컬한 코멘트들이 있는데 예전에 승자의 저주라고 예상했던 펜오션 인수는 1년 뒤에 신의 한수라는 평가로 뒤바뀌었다 화면 함께 보시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승자의 저주인 줄 알았는데 신의 한수라고 평가가 됐었던 그 일이 반복되길 바란다 지금 근데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커버리지를 안 하는 거고 이게 기업 가치로 해서 잘 된다고 하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길 바라는데 애널리스트로서 분석할 수는 없는 영역이다 그리고 거버넌스적으로는 펜오션 자체의 부담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HMM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과 적정 가치 15,000원을 제시를 했는데요 현재 주가 2만 원인데 15,000원 제시했으니까 매도 의견을 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선대점유율을 하림의 계획을 보면 선대점유율을 3배 이상 불려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만 200억 달러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근데 이거를 매각 대금 자체는 다 구주 매출이니까 다 채권단으로 가는 거고 그럼 HMM에 들어오는 돈은 없으니 결국은 자체 자금으로 진행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배당금을 주기도 힘들어질 거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외도 리포트가 나왔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뭐야? 라고 볼 게 아니라 논리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 지금 같은 거버넌스 이슈는 사실 안 좋은 게 맞아요 나는 펜오션 주주 그리고 할인그룹은 그런 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이 부담이 될 때는 상장사에 넣어놨다가 이게 조금 사업이 추진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주를 올려버리고 아 그래요? 이런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버넌스적인 문제에서 나는 이 회사 주주지 할인그룹의 주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자금 부담은 개별 상장사가 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익이 나는 거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건데 그 부담을 져야 될 때는 상장 회사 주주들만 지는 거버넌스 상황이 좀 불합리한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과연 항상 주가에 약한 영향만 미쳤냐 약세로만 영향을 미쳤냐 그러면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계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한국 좀 거버넌스 너무 이상해 좀 오래 투자하다 보면 꼭 한 번씩 이런 일이 생겨 라고 하면서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게 주가가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 회사가 아닌 다른 이유로 생겨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매도 리포트라든지 중립 리포트가 나왔을 때 그 논리가 뭔가 라고 좀 살펴보는 것도 좀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자신의 일이 되면 주주 입장에서 자신의 일이 되면 그 문제점이 크게 다가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개별 상장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나는 일이에요 주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면 그 화를 내는 것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도 자기가 커버하고 있었던 회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게 뭐냐라고 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주주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주주가 회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굉장히 세게 내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주주가 가진 딜레마 애널리스트가 가진 딜레마 중에 하나인데 기자들도 비판적인 시각에서 비판을 할 수 있는데 비판을 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또 주주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사실은 여러분께 고민을 드릴 문제는 아니고 제가 고민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뭐냐면요 신생 기업 수가 2년째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 생겨난 기업 가운데 36%는 1년도 못 버티고 폐업하더라라는 뉴스입니다 지난해 새로 만들어진 기업의 수가 100만 개가 안 됐다고 해요 그리고 그 개수도 지금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생 기업의 36%는 1년 이상 사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 폐업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참 제가 보기에는 상황이 좀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계청의 자료인데요 표와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보시면 2018년 신생 기업의 개수가 92만 7천 개 그리고 2019년에는 100만 5천 개 이렇게 쭉 늘어나다가 2021년부터 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103만 4천 개에서 99만 7천 개로 신생 기업 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게 보면 2년 연속 줄어드는 거죠 여기서 또 신생률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생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활동하는 기업 가운데 새로 탄생한 기업, 새로 창업한 기업의 비율을 보여주는 건데요 신생 기업의 비율이 지금 화면에서 13.6%를 기록했습니다 여기 화면에 안 나오는데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2011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어떤 사 지금 새로 창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1년을 버티기 힘들다는 걸 표해서 보여주는 건데 다시 보여주세요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 1년 생존률이 64.1%입니다 그러니까 창업하고 1년 동안 버틴 기업이 64%고 나머지 36% 정도는 1년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폐업을 했다는 거고요 물론 이 시기를 보시면 2020년, 2021년입니다 그래서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영향을 미치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기에 겹쳐 발생한 것이 바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게 삼중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생 기업의 감소와 생존률이 떨어진 걸 단순히 팬데믹 때문에 잠깐 좀 주춤했구나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생 기업이 좀 줄어들게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결국 경제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제 역동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이건 또 이제 경제 역동성이 떨어지게 되면 회복 탄력성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신생 기업의 생존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신생 기업이 줄고 있다는 거 이게 또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이 삼중고 때문에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이 문제를 너무 쉬이 넘기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유철수님께서 짜증내는 말투 좀 하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거버넌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화가 좀 났습니다 이거는 되게 재밌는 소식인데 검은 반도체 검은 반도체는 뭡니까? 김이죠 김 저는 검은 반도체 얘기하면서 김 얘기를 약간 농담 삼아서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농담 아니네요 진짜 검은 반도체입니까? 올해 김 수출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어느 나라에 그렇게 수출을 많이 합니까? 진짜 신기하네요 지금 124개국에다 수출을 하고 있는데 2010년에 64개국을 하다가 124개국으로 2배가 넘게 늘었고요 연평균 8% 고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김 시장 규모가 9억 달러인데 한국의 점유율이 무려 70.6% 압도적인 1위입니다 수출 상위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 일본, 중국, 태국 4개국으로 수출의 61.4%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약간 김을 스낵처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우리 과자 먹듯이 사실 김도 약간 바삭바삭하잖아요 구운 김은 맛있어요 짭짤하고 스낵처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미국 수출이 좀 높았다는 거죠? 그리고 생산지역 저는 이게 조금 인상적이었는데 전남지역의 77.4%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전남지역 같은 경우는 광주에 기아차 공장이 있는 거와 광양 쪽에 포스코 계열들 있는 거 말고는 사실 그쪽에서는 자체적으로 1차 산업들이 주로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뭔가 수출 사업이 생겼다라는 거는 그 지역에 계신 어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금을 육성했던 부분들 수출을 하고 열심히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의 어떤 성과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김이라는 브랜드가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좀 잘 된다면 이런 1차 산업에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동력으로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 이번에 김, 법무만두체 김의 1조 수출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뉴스도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뉴스도 무거운 뉴스는 아니고요 좀 뭔가 세상이 변하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현대차가 내년에 엔진과 변속기 일부 부품을 만드는 울산 단조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단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금속을 두드려서 피고 만들고 하는 게 단조잖아요 이 단조 공장을 중단하는 게 1991년에 이 공장을 처음 가동했기 때문에 32년 만에 운전하던 공장을 멈추게 되는 결단을 어떻게 보면 내린 겁니다 이 단조 공장을 운영을 중단한다는 것은 결국 전동화로 가는 작업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지난 11월에 울산 공장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을 또 개최하기도 했죠 이 공장은 일단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인데요 단조가 주로 엔진 부품 만드는 데죠 그렇죠 엔진 부품 만드는 데죠 변속기하고 네 맞아요 맞아요 엔진 부품 변속기 이런 것들을 두드려서 만들고 하는데 이거가 이제 조금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게 된 거죠 전기차 전동화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공장을 중단하게 된 겁니다 다만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하던 인력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 공장 부지는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아직 다 정해진 건 아닌데 현대차에서도 이 인력을 재배치하고 공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건 지켜보는 건데 이제 전동화로 되다 보니까 돌리던 공장도 멈추고 필요하던 부품도 사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 단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넘어가서 이름을 못 봤는데 하멜 표류기의 김이 나온다네요 하멜 표류기 제주도에 표류했던 거기서 검은 종이로 밥 사 먹으니까 엄청 맛있더라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못 참 모르겠습니다 저 하멜 표류기 읽었는데 긴 얘기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사실 뉴스룸이 조금 유머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댓글창에서 재밌는 얘기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눈치게임 한국앤컴퍼니 경영권 분쟁 종료가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D-Day입니다 운명의 날 원래 공개매수 시야는 25일까지거든요 근데 25일이 휴일이잖아요 그리고 거래일이 내일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가 17,000원입니다 그 전에 이 경영권 분쟁이 있기 전에 원래 12,000원이었어요 이대로 그냥 끝난다 그러면 원래 가격으로 돌아갈 위험 하방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17,000원에 사서 공개매수에 응했는데 그 사람들이 20%가 된다 공개매수 인력이 지분의 20% 20% 된다? 그러면 24,000원 4,000원 가는 거죠 눈치게임 1 다 같이 20%를 모아서 팔면 24,000원에 팔 수 있고 20%가 안 된다 그러면 거의 12,000원대로 돌아갈 수도 있는 현실판 게임이론인데요 진짜? 참 이게 무슨 일인가 싶네요 이게 일단 조현범 회장 쪽 우호 지분이 무려 47%입니다 그러면 지금 MBK 파트너스 측이 30%거든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의 거의 90%를 90%가 여기 공개매수에 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그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 높은 확률을 뚫고 20%가 들어왔다 그러면 24,000원 그럼 24,000원 근데 결국은 기관 투자자들의 손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일부 작은 지분들도 있겠지만 기관 중에 조금 등치가 조금 있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 그냥 만약에 안 들어간다 한두 군데만 안 들어가도 여기는 비율이 좀 있으니까 이게 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조현범 회장 쪽은 아니 이게 뭐 아님 말고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딨냐 조현범 측에서요? 공판 지금 받고 있거든요 횡령 혐의 때문에 공판 출석하려고 서울중앙지법에 갔다가 아님 말고식으로 구성원들한테 혼란을 주는 건 좀 지향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근데 저는 이 말은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사모펀드라는 것이 실내 네트워크 기반 비즈니스라는 곳인데 우리나라 회장들이 MBK 파트너스를 어떻게 볼지 의문이다 어떤 의도입니까 이게? 이거 너 잘해 이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재벌의 경영권을 위협해서야 되겠느냐라는 의미로 저는 들렸어요 회장님들 보기 안 좋을 것 같지 않아? 그렇게 들리네요 아니 그 앞부분에서 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주주들한테 혼란을 뒀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재벌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별로 썩 마음에 안 들 것 같은데 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재벌들한테 자금 받을 수 있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불편한 마음이 좀 들었고요 MBK 파트너스 쪽은 이제 이것도 뭐 그런데 가족 일은 가족끼리 하지 조연범은 건강하지 않은 아버지를 이용해 자기 자신의 살이사욕을 챙겨왔다 조연범의 사법 리스크는 기업과 주주 가치를 훼손시킨 핵심 요인이다 라는 얘기고 설립자의 가족이자 주주로서 일반 주주분들께 공개 매수 참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라고 해서 내일 22일입니다 내일 장 마감된 직후에 결판이 나네요 그쵸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아무리 만약에 기관이 기관 가운데 좋아요 크게 써서 7%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들어갔다 쳐요 매수를 한다 쳐요 그래도 20%는 못 채울 텐데 이게 진짜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공개 매수의 가격보다 훨씬 밑에인데 이게 공개 매수 물량을 못 채울 것 같아서 주가가 못 가는 상황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내일 장 마감된 직후에 그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고 내일 보면 딱 답이 나오고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의 그 변동성은 크게 작동할 수 있겠네요 그쵸 안되면 내일보다 다음 주 화요일이 더 걱정되네요 자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도 좀 가볍게 한번 보시죠 우리 권팀장님은 출퇴근에 얼마나 쓰십니까? 저는 집에 갈 때 1시간 좀 넘게 걸리고요 갈 때 올 때는 워낙 새벽에 나와서 조금 차가 안 밀립니다 그럼 다 합쳐서 1시간 반에서 1시간 40분 정도 그렇죠 걸리겠네요 거의 2시간은 자꾸 다니는 것 같아요 2시간 정도 우리나라 전국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을 SK텔레콘과 통계청에 같이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보니까 하루 평균 72.6분을 출퇴근하는데 쓴다고 해요 출근은 뭐 34분 퇴근이 37분 이렇다고 하네요 상당히 사람들이 좀 적게 쓰는데 저는 되게 주목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주호 기자도 1시간 넘게 걸리지 않아요? 저도 1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1시간 10분 편도에 그러면 140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되게 짧게 다니시네 75분이면 75분이면 2분이면 30 한 6분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 정도에 출근하신다는 거죠 부럽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더 재미있었던 건 뭐였냐면 출퇴근 소요시간의 성별 차이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남성분들은 75분 여성분들은 67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사실 제가 이게 되게 왜 인상 깊었었냐면 오늘 저희가 점심때 후배 한번 만났었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멀리 가서 살아? 그랬더니 와이프 직장이 거기 근처라 그치 근데 실제 통계적으로도 화면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여성분들의 출퇴근 소요시간이 조금 더 적다고 합니다 67분 그리고 남성분들은 그거보다 좀 더 많은 75분 근데 이걸 제가 성별 갈등을 일으키고 싶은 건 아니고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또 집안일도 많이 하고 하시니까 그게 크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가까운 데 사시는 것 같고 그리고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건 또 거리입니다 거리도 마찬가지로 남성분들은 한 20km 직장과의 거리가 여성분들은 한 14.6km 정도의 거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와이프 말 잘 들읍시다 이게 저기가 있네요 지금 댓글 보다 보니까 네 지역 같은 경우는 네 그 직주근접성이 좀 더 편하다 아 그래서 전국 평균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실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은 단거리라고 하더라도 차가 밀려갖고 그렇죠 그래갖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경향이 있는데 음 그래서 수도권 출퇴근은 83분 강원권이나 충청권으로 가면은 1시간 밑으로 떨어집니다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다음 뉴스는 프랑스판 IRA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 프랑스가 전기차 보조금 대상 78종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중에 77종이 유럽 내 생산 차종입니다 그래서 그 취재를 엄청나게 잘하는 제가 네 정말 쓸데없이 그 한 종이 뭐냐 뭡니까 그 일본 맞지다 소형전기차 그 니산 사쿠라하고 형제 모델 있잖아요 조그만 거 네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어? 그거는 어떻게 통과됐죠? 근데 그거 제가 산업부에다가 취재를 좀 해봤는데 그게 어떤 차종인지만 나오고 그 차가 왜 대상이 되고 안 되고가 잘 안 나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왜 궁금한지도 좀 말씀해 주셔야지 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아 이게 지금 한국의 그 현대차의 그 코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체코에서 만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 만드는 니로라든지 소울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조금을 못 받아요 네 근데 거기서 지금 프랑스에서는 정해놨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탄소 배출 산정 기준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의제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좀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오늘 얘기가 프랑스가 왜 그걸 배제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이의 절차를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상황인지를 좀 파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뭐 몇 가지 대안들은 있습니다 그 기아의 슬로베키아 공장에서 니로련 기차를 만드는 방안이 하나 있고 네 또 아니면은 저 멕시코에도 기아차 공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만드는 방안도 있고 근데 뭐를 기준으로 했는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을 좀 잡아서 제시를 하려고 그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뭐 문득 음모론 음모론이요? 음모론은 저것도 있었어요 그 한중의를 막아놓은 거 아닌가? 근데 일본이 포함됐네요? 근데 소형 전기차만 들어갔으니까 그건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시간이 다 됐네요 이거 하나만 좀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주값 내일부터 내립니다 내립니까? 네 소주값 내립니다 10% 내리는데 참이슬과 진로 참이슬과 진로 참이슬 후레쉬와 진로 이게 10.6% 원래 1월 1일부터 내리기로 했는데 내일부터 내린다고 하니까 연말에 진짜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소주 한잔하면 좋겠네요 좋겠네요 한번 기회가 되면 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3프로 뉴스 룸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 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 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지 CRA 스페profit 스페ún 루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